꺼놨는데 작성 첫BR 어 뭐 아니야 결론 4 먹어서 1 네정Kit 고향이가 나오니까 좀 그렇네 5 아님 투 탈을 외쳐 버려요 더 스토레 나오네요 가려 365 이름도 와서 처음 봤어 턴 터스 엄청 보고 있는데 알랜 그 정도의 아 사랑하는 거죠 주장 데려 은 새벽 중야 합니다 아 몰라 자가 가사랑 대로 아 이제 시원인가 보내지까요 숨이 턱 막히네요 아 나 좀 막히네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깊은 곳으로 내려가보자 딱 끄덕끄덕 끄덕 어린 와 동물 와 아치는데 아 목을 와야 아 아 아 아 아 어 케이 뭐죠 뭐 뭐 오와 박을 박으란거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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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aver 귀여워 죽겠다 야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아디언 구속구를 체결해요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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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아니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랩 뭔가 더 깔끔해진 것 같은데? 랩 근데 너무 이쁜데? 맞아 뭘 조심하나 달밑에서 꽃이 저걸 느꼈다고? 고양이 회상해 와 진짜 크다 아우 에까 적어 보이고 싶어 메이커 둘이서 아 이게 통화에 달리는것 처럼 밟 환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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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세다 야 너야 아 어 어 아 아 으 이다 실еч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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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시작하자마자 그게 뭐야 앞세 어 일부러 있어요 일부러 그냥 비바 자라고 한번 샤워 시켜준 해 아 아 아 아 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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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이가 가운데 나 oder 니다 네 나에게 날개를 쳐버려야겠어요 나에게 좀 친수있어서 피명기로 치면 v 이거 지금까지 다음 공격 꼬리 무조건 확정인 것 같기도 하고 물조심 물조심 지금 머리 뜨고 있어요 지금도 꼬리도 떴어요? 근데 뒤를 안쪽으로 봐 이게 공중이 딱 있는 걸 본적이란다 날개를 넘어트려야 넘긴 것 같은데 그냥? 화났어 화났어 아 이게 우리가 파티가 네 명이니까 찢어져야 되나? 아 그게 네 명이야 두 개랑 머리 꼬리니까 네 개니까 왼쪽 오른쪽 머리 꼬리 해야되나 보다 아아 이야 역시 하긴 뭐 이렇게 열려줬으면 그냥 머리 있어 어 역시 후회론 아이 그럼요 뭐야 이거 오 겹꼬리인가? 이거 왜 왜요? 이거 이따가 서포님들이 좀 맵 돌면서 오브젝트 있는지 봐야 돼요? 네 네 발견한 거 투자 찍고 뒷면에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최조코가 뭐야 이거 자이언트 쓰로꾼 배발 수샷이랑 영상 뭔데 이거 자이언트 쓰로꾼 자이언트 쓰로꾼 자이언트 부속구 자이언트 부속구 이름 배가치는구 개요끼네 개최딩카 자이언트 쓰로꾼 어 어 어 이제 다 가디언 잡는 건가 봐 와우 부서졌다 자이언트라면서 부서져 그냥 어 뭐야 뭔가 가디언들 잡고 뭐 어 막막 길은 대기하는데 얘가 계속 피해가지고 다녀오세요 네 같이 들어가서 카운터 처음에 같이 치면 좋아요 네 이거 시간 좀 여유있어 아 그렇네 지금 바로 안나와 아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카운터로 쓸게 있어 갈망 꺼졌어 와 그냥 취미가 쳐버리네 어우 씨 아 진짜 날개 나왔어 아랫날개 치는 중 곧 카운터 쓸 것 같은데 나 외롭게 윗날개 혼자 치는 중 아 그냥 어디로 치는 백헤드구나 카운터 달개 수직 겉옷 여덟개 포드가 낫려나 과정률 때문에 아악 姐 마나 꼬리 헤드 꼬리도 있어요 아 마나 없어졌어 이거 백해서 아무데나 쳐도 그냥 그거임 위치에 어이없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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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반 남았음 어 나 못먹었다 정수 못먹어도 상관없겠지 1번 파티 준비하세요 뭔가 정맥이 있는거 아니야? 어 어 정맥이 나왔다 11시도 11시 핀다 잘 먹었어요 어 끝났음 아 아니야 쇼크를 2개 이상 당하면 안되는거네 아 겹쳐서 여러명에서 먹지말라고 1파티 각자에서 여러군데 퍼지는걸 다같이 빠지말라 아아 좀 멀리서 먹어야되는건 맞지네 젤가파티 피자 돌고 딜먹시다 머리조심하세요 펜춘 넬라 드렸어요 많이만건만 안잡히면 되네 바닥 어 격면으로 안빨려 들어갑니다 아 왼쪽 꽂혔어요 아래쪽 날개 아래쪽 날개 다시 아래 날개 아래에 치는 중 아무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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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갓네 근데 이거 파괴에 모든 분이 다 할 수가 없어 그 부순데만 열심히 때리면 되는거같아 느낌이 아무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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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Read 아무윽 아무윽 왼쪽 날개 하나 끄? 왼쪽 날개 왼쪽 날개 아 오케이 뭐 기밀적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? 아 내가 폭탄을 계속하면 2파티 가야 돼 2파티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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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바로 더블 드릴게요 네 왕수 제가 따줄게요 됐다 다 됐다 나이스 용맹 올려놨어 자 파티 올려놨어 재미있어 날개로 끄 바로 밀게 와 나이스 컷 그리고 3파티 꼬리 조심 아이유 아드 먹고 미니까 그냥 저도 아드 먹고 왔어 개빨리 밀네 방금 쌍스토까지 과다 응 과다 그냥 물 날개 다시 복구됐고 이거 멀리서 멀리서 3명씩만 서있어요 천천히 오지마요 다시 살아나면 돼 가자 가자 3번 네 3번 3번 확인 화이팅 물조심 물 한번 더 이거 좀 늦게 가도 너무 늦게 가면 전멸기가 나오는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우리 처치에 죽었던 것처럼 이거 그리고 물을 최대한 안받는게 좋은 주시가 물 맞은 사람마다 스틱이 늘어나요 왼쪽 날개 때릴게요 네 또 날개 파괴 나오고 날개 파괴 다 파티 지금 왼쪽으로 왼쪽 정수복구 이 파티 오른쪽 이 파티 오른쪽 바닥조심 파티 포커싱 웬만하면 무조건 맞추는걸로 오케이 메이모스 움직임 멈춰달래 이거 그 카운터 기믹 뜰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함 왼쪽 살짝 안돼 중간에 있다가 안좋아 딜 좀 얻음 나이스 바닥 조심하시고 머리 좀 딜 좀 하고 딜 딜 딜 딜 어 극딜하여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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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갈 필요가 없어 아 맞아 맞아 오케이 서포터랑 같이 있는게 제일 중요해 이거 어 맞아 간다 간다 가운데 이 파티는 여기서 있음 이거 깔아드림 신코도 들어가요 우리 피우지 조심하세요 간 방향이었어요 맨 처음에 3시 시작 3시 10시 10시 네 준비 온다 패스 다 وال podéis 이소둘 시작 이 뭔야 갈릭 카운터 일등 vom 이소둘 그 구멍게 방해하는 그런건가 봐 옷 많이 썼네 현자들 흥 . . . . . . . 그냥 들어가! 그냥 몰라! 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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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다! 밀어! 밀어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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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죄있다 이거 진짜! 개죽여 개죽여 개죽여! 오오! 야 벗어 던졌어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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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머리에 버렸어! 머리 꼬리는 파괴됐고 몸이랑 양쪽 날개? 날개 다시 생겼고 카운트 안 돼! 저걸 어떡해! 꼬리 조심! 이렇게 질하면 끝날 것 같은데? 용맹은 올려놨어? 꼬리 조심하고 0줄 있는 거 아뇨? 1관인데! 1관인데! 바닥 조심! 광씨 넣어놨어! 또 용맹? 암수 계속 이어요 2번씩 계속 올려줄게 날개도 한 번 더 그냥 예치하면 될 듯? 문체리 문체리 아까 또 그었나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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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비언스 알비언스 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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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아!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능지 능지 발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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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암ιά 마가마가마가 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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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렛틴 디렛틴 발탄 놀릿 나 선거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 깬거야? 아 깼거 없네 아 라영시장통 열리네 생각보다 별로 없네? 어? 뭐지? 개웃기네 요거 위로 올라가나? 꿀 부러졌어요 시장풍이네 시장풍이야 끄트 꿀 하나 부러졌네 응 오 야 근데 토라님 혼자 죽었어요 능지 뱉어내 아 무슨 말이시지? 네 능지 능지 저 토라님 혹시 지금 술 마시면서 하시나요? 아닙니다 토라가 옛날부터 능지에 약했어 그래 아 토라가 자환할 때 암박을 구부를 못했거든 어 깼다 아 오 오 오 오 어 경매 클래스 보겠습니다 아 경매 나오나 아 아 오 야 야 이야 아 렌 보고 싶은데 오 렌스도 약간 공대장 그거 때문에 그런가 4 아 박의 박아 4 우리 수학 이자 아 오오오오 으 여긴 대체 보임 어 어 어 오오 돌림이 뭐 아 오오오오오 영양한 1종 말고 아까도 낙서 덕수을 지금 사고 싶은 사람과 아 아 아 아 아 아 답답하네 이런 곳이 있다니 검은...? 아니구나? 그냥 쟤 같은거? 쟤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데 하이졷이 죽고 나서 쟤라는 표현을 두고 좋아요 좋아요 그런 컨셉이군요 오우! or 아께서 그래서 precisely 좀 수를 좋아요 뭐 잘 깎았나5 마료 웰캐 비호감이냐 왜요 5명씩 방법이 있습니다! 방법이 있습니다! 열심히 하는데 저 남자 이름 뭐였지? 마리오 마리오 하당 준비됐습니까? 됐습니다 가자! 로망다! 멋있다! 스킨 16명이서 해야지 아랫날개 개꿀 앞에 가지 마세요 뒤에 조심 암주를 가비부터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 파티부터 할게요 인양님부터 조인양님부터 크게 털고 다음 상황 때 스포스 해주세요 정면 조심하세요 조인양님 이어주세요 정면 굿 대가짓네 브레스 바닥 바닥 조심 맞으면 위험 너리에서 질중입니다 어 우리도 들어가요 지금 지금 1-2-5 1-2-5 1-2-5 1-2-5 4번 파티 몬스터 기준 아니었어요? 아냐 아냐 4번 파티인지 얘기해 아 오케이 나 현타야 바로 부술거 같은데 이거 여기도 날개 컷 날개 컷 날개 여기 아까 날개 반 도와주기 도와주기 도와줘야돼 1-2 1-2 1-2 1-2 1-2 1-2 1-2 1-2 우리 버블 준비는 있어요 어? 이거 꼬리 도와줘야 된다 에이 아마 꼬리 안될 것 같긴 한데 꼬리 안될 확률 매우 높은 이제 절반입 이제 절반입 이제 절반입 1-2 1-2 1-2 1-2 1-2 1-2 1-2 이거 날개를 부수는 이유가 결국 머리랑 꼬리 부수기 위해서라서 꼬리 나오면 그냥 꼬리부터 하는게 맞는데 2-2 우와 야 야 물 다 겹쳤어요 여기 대아픈거 대아픈거 nymg 나이스 워터파크 워터파크 확인 비해 이러면 피해 피해 나는 안 맞던데 때려도 OptimG 능지하고 마지막 암수 털허요 흐헨 속 Staats한심 백으로 가자 허진꽃 다시 Achmg 나이스 마지막에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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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을 올릴거에요 네 또 준비됐어요 암수 비었어요 하나 던졌어요 벽을 올려놨어요 벽이 벽이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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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가 3-4 3-4 위 3-4 위 위에도 있어가지고 3-4가 아래인데요? 3-4가 아래 위 위쪽 아무도 없던데 이건 확실하게 보스 기준 그거에요? 보스 기준 오케이 조심하세요 개 아파요 위에 도와주기 위에 살짝 위에 끝 오케이 벽이 들어가요? 3-4 오 4-4 뒤에 조심 물 물 나이스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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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4 으아아아 안 돼 안 돼 아 나도 과졸류 걸렸다 다져야 다져야 10시 새로 먹습니다 와 저 좀 위험하겠네 내가 먹어야겠다 살려주심 갈 수가 없어 하나 하나 먹어 하나 하나 먹어 내가 다 먹을게 나이스 나에게 나에게 1위 1위 3,4위 3,4위 디모 확인 연희야 나 여기 위놈이 좀 가봐줘야 되거든 지금 나 보고 있을까 위에 절반 쭉 위에 절반이래요 위에 한 번 더 조금만 더 위에 조금만 더 틸탐 좀 있으면 버블 좀 있으면 버블 버블으로 내게 바쁘실 때가 확실히 길긴 해 바쁘실 때가 확실히 길긴 해 진짜 길긴 해 어 위명은매이 이제 복구됩니다 이때 딜이 그리고 엄청 많이 늘어 좋다좋아 파운드 나이스 버블 한 번 더 짧은 버블 한 번 더 털어요 머리 쳐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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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꼬리 끝머리 때려 하하하하 왜 이렇게 짜자고 무릉덩이 무릉덩이 이거 암수 다음 뜨뜻님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 밀려야 하는 것인가 왼쪽으로 밀려 왼쪽으로 네 용매 한 번 더 연희야 우리는 패턴 보고 오케이 지금 쳐도 되겠다 펑펑 잠깐만 나 지금 회오리라서 빠져있거든 아 오케이 그러면은 미리 털어버리고 난 지금 이미 들어왔거든 뒤에 조심 뒤에 어 으 아파라 연희야 버블 나누면 뒤에 대충 한 번 버려주세요 어 여기도 하하하하하 곱삼 곱삼 이거 곱삼 개인단이야 개인단이야 너무 때리지말기 네 살살 때리기 흔들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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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주변 것만 해 하나씩 갚자 오케이 오케이 흔들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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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만 해요 아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되네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음 돼 가만히 있어요 돌지마 돌지마 가만히 있어 깜빡거리는 깜빡거리는 깜빡거리고 그냥 해색 변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킥만한데 킥만한데 킥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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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빡마 어디 어디야 사자 사자 들어와 여기서 여기야 사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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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 들었어요 어 돼 돼 돼 돼 내려오면 좋아 내려오면 우리도 돼요 우리도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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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암수 뚜께미 이어주세요 예 미워놨어요 예 바로 들어가요 4파티 36명 올려놨어요 예 패턴 보고 딜해 예 아우 그게 정면 깔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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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뒤에 뒤에 몇 번 때림 한 연속으로 때림 두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면 때리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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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아 아 아 1박 3사요 그냥 암수 다 썼니? 네네네 오케이 이제 3파티로 넘어가죠 3파티 암수 3파티 10초 뒤에 들어간다 10초 뒤에 연희님부터 암수 연희님부터 암수 네 이거 다음 거부터 이어주시면 될 것 꼬리 조심 뒤에 뒤에 조심 위에 조심 연희야 다음 패턴 보고 들어갈게 오케이 형 사랑할 수 있어 왠촌 이제 데카 없다 정면 아름 오른쪽 위에 조심 연희야 지금 간다 와 정면에 우리도 준비돼 있어요 와 열흑단 잠깐만 말아요 가만히 정면에 움직인다 알 살 살 고집모에요 고집모에요 고집모 고집모 때 가요 올려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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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겠는데 낙점 야 아픈 나 아픈 아픈 말을 해 반면 오른쪽! 여기 왼쪽 런디야 피면으로! 맵이 전혀 좁아지는거야 이제 한 번 더! 마블야 쿨이야 한 번 더 맨메 지금 맙 안 피야 지금 한 번 더 펴게요 한 번 더 펴게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마라 니 피는 좀 봐라 어? 지금 너만 보고 있어 잡았다 잡아줘 잡아줘 방시 있어 괜찮아 아 지금 법을 들어갈게 우리도 준비됐어요 방시도 깔아줄게 백투어 백투어 다음 힐 주셔야 돼요 다음 힐 여기있어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어 괜찮아 너 괜찮아 브리핑 다해줘 브리핑 다해줘 브리핑 다해줘 잡아줘 더해줘 잡아줘 바빈님 나도 힐 여러분 나 저 포션없어요 그래라 그대 죽어라 그냥 귀져라 임마 이거 꼬리 조심 꼬리 조심 꼬리 조심 설마 0줄이 있겠어 설마 가전인데 0줄이 있겠어 점점 좁아지네요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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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볼게요 나이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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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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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피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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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얘가 왔어! 드릴게요! 브리핑 해줘! 장면하고! 위에 조심! 위랑 비! 어! 방향 바뀌었다! 꼬리! 분명 살아야돼! 까비! 암수 이어졌어! 암수 이어졌어! 다섯줄! 할 수 있어! 안전하게! 여섯줄! 암프리핑만 듣는다! 다섯줄! 오케이 오케이! 어그로 더해요! 위에! 아으! 나이스 분! 나이스 분! 25! 꼬리! 꼬리! 15! 꼬리 한 번 더! 주제! 주제! 5! 3x3은 다이스! 여기저기 하나! 제풍! 아 으 아 으 아 거세요 그리고 earning 으 으 으 으 으 FE 먹을 시간 10분 만에 끝났되っちゃeme 아니야 3시 10분 만에 이 어디에 거고 오 festival 더 더 내려놓아 아니다 로마 버리는 아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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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고가 또 어클이야 키워서 또 그려 아 시버파 최초 초 아 그러면 아까로 채출 아야 저기 있잖아 빈고 빈고 쪽에 수 아 아 아 야 그래서 없대다 여성과 스태라야 아 여섯 번째 클 너의 멋진 어 아 아 좋네 아니 까마 시장의 정원에 넣어 대역 버그 나쁘지 않게 깼어 아 아 열 손가락 아니면 됐지 아 아 아 아 볼륨감이 가벼워 가볍다 야가 5 카드 더 폭풍 가고 또 더 카드 더스 진짜 아 네 있어요 있어요 있는도 저 색깔 먹었는데 어! 아 다 없어진것 같은데 없지 않아 그냥 둥거같아 드라빈 또 그럴 것 같은데 드라빈? 역시 그 펀맨 살아있는 ! 야 가 빌냄야! 밑줄 뭐야 앗 너무 많이 줄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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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큰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안숨 맨 아네 너무 아 요즘 같대요 아อ road en free 20개인데 20개인데 20개의 깜짝반어 잠시만요 아 나 별로 없음 이거 먹어야 3초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일단 15등보라는 좀 얼마 없긴 한데 넓긴 한데 잠시만요 이거 더 볼 거구나 아 진짜 이거 나 별로 없음 골드 얼마 있어 이거 먹어야 3초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? 15등구라면 좀 얼마 안긴 한데 진짜 끝이야 트퍼맨 살아있네 역시 브레이크가 1등은 트퍼맨이야 확인하며 줌이 조용히 note 브레이크 1등 브레이크 1등은 홍수건이야 브레이크 1등은 오빠님이야 沒有 새 forwards 의 réfléch vortex 오늘 먼저 세계 pourf confirm 아 막 그레이 honored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hield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